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시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기영도 시인이죠. 작년에 가을 무덤 제망매가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기영도 시인의 작품 중에 홀린 사람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홀리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홀리다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형태가 같죠? 다시 말하면 홀린 사람은 유혹에 빠진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누군가를 유혹하는 대상을 가리키기도 하겠네요. 그럼 이 시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다 등장하겠네요. 사실 현실에서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홀린 사람들 간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죠. 누군가에게 현혹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를 현혹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를 현혹하는 사람이 있어야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인플루언서라는 지위를 가지고 저급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교리를 강요하는 종교인과 그걸 따르는 사람 역시 역에 속할 수 있겠죠. 타고난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호감을 주는 인상이나 목소리, 말투, 이 모든 것이 홀린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이죠. 조건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해도 비판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비판받아야 할 지점입니다. 그럼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먼저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세우죠. 신비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직접 소통하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소통합니다. 이러면 저 사람 왠지 다가가기 어려운 인물일 것 같아 라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논리가 빈약할 때 대리인을 방패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 대리인이 실수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에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일수록 좋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재밌는 건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홀린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견혹당한 사람들은 그 신비감과 이야기 흠뻑 취해서 기꺼이 스스로 그를 위한 방패가 됩니다. 그렇게 여론이 만들어지죠. 올바른 사회는 홀린 사람들과의 전쟁이다.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시인 역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시에는 사회자, 그분, 군중들,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시인이 설정한 상황이죠. 먼저 사회자, 그분의 대리인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칭송하는 사람이죠. 선동가죠. 다음으로 베일에 둘러싸인 그분입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거든요. 사회자와 그분이 선동하는 말에 어리석은 군중들은 울먹이고 실신할 정도로 현혹됩니다. 그때 목소리가 등장해요. 그리고 질문하죠.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당신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고 물은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목소리는 미치광이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끌려 나오죠. 사회에서 낙인 찍히고 제거당하는 겁니다. 결국 그분의 정체는 군중들이 신나게 떠드는 소리에 가려져서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회자가 외쳤다.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여기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권력자예요. 사회자는 그를 위해 과장된 이야기를 전하죠.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살았고 이웃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처럼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은 자신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사람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자는 나서서 흐느끼기까지 하죠. 권력자는 자신의 대리인 선동자를 제지하면서 연출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를 도왔는지 알 수 없어요. 문제는 군중들 역시 아무 질문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인가? 그분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았을까? 질문하지 않아요. 군중들은 박수를 치고 울먹이고 실신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군중은 아무 비판 의식 없이 권력자에 호응하는 어리석은 대중을 의미합니다. 그때 목소리가 묻습니다. 당신은 신인가? 유령인가? 여기서 목소리는 양심 있는 지식인이겠죠. 혹은 양심 있는 언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가 질문 없이 광적으로 호응할 때 과연 그런가? 좋은 질문을 하는 언론이에요. 하지만 어리석은 대중은 질문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미치광이가 되죠. 그리고 권력자의 실체는 어리석은 군중들의 아우성 속으로 영영 사라집니다. 영영 알 수가 없게 되죠. 어떠세요? 이해되시나요? 기영도 시인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회자의 논리는 더 교묘해지고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입에서도 언젠가는 아우성이 나올까요? 기영도 시인의 홀린 사람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 주택 플러스 주택 플러스 주택 플러스 주택 플러스 감사합니다.